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제시카입니다 제가 소녀시대 컴백 전에 소녀시대의 근황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요즘에 소녀시대는요 I got a boy 연습과 그리고 일본 아레나추어 연습 그리고 저랑 써니 같은 경우는 뮤지컬까지 하고 있어서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여러분들 찾아뵙고 싶어서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남은 2012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13년 힘차게 저희 소녀시대와 함께 시작하세요 I got a boy 많이 기대해주세요